슬릴러 소설 작가 이재영씨 첫 번째 소설은 중박을 쳤지만 두 번째 소설은 그 반이 세 번째 소설은 그 반의 반이 팔렸는데요. 그 작가의 소설은 다 똑같다. 등장인물들이 다 목석 같다라는 평가에 재영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서 사람들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홍백매화도를 관람하던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남자의 얼굴은 화상으로 끔찍하게 흉지고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재영씨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취재해야 함을 느낍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평범하게 그가 하는 일을 묻던 재영씨는 조금씩 그의 화상과 관련된 과거를 캐묻고 자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점잖터 그의 말투와 행동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흥분한 남자는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와 테이블에 그의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재영씨는 그날 일이 있은 뒤 수치심과 모멸감에 더 이상 글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하던 중 그에 대한 단서는 그가 복지사로 일한다는 것. 서울의 복지관 사이트에 모두 들어가 조직도를 뒤지던 재영씨는 한 복지관에서 한 사람의 사진만 나무 사진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영씨는 그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신청합니다. 봉사 당해 복지관을 향하는 재영씨의 가방에는 녹음지와 나이프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설에서 살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사둔 칼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발견한 그는 그날과 달리 매우 밝고 친절한데요. 그는 한눈에 재영씨를 알아봤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함께하게 되었는데 운전하면서 그는 재영씨에게 그날의 무례함을 사과했습니다. 재영씨는 속으로는 분이 안 풀렸지만 괜찮으니 취재를 더하게 해달라고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더 듣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는 한 가지 약속만 당부합니다. 제 이야기는 저를 통해서만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재영씨의 봉사활동은 계속되는데요. 재영씨의 욕심은 돌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재영씨는 그의 뒤를 캐며 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재영씨는 왜 그렇게 그의 비밀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 소설은 두 개의 트랙으로 된 옴니버스 구조의 소설입니다. 1960년대와 2010년대를 오가는 이 소설은 마치 두 개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두 개의 트랙을 따라가다가 결국 교차하는데요. 흡입력 있고 생생한 상황 전개가 몰입도를 높입니다. 이 소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인간의 욕망이 화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읽으면서 마치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묵직한 전개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밀 신간도 놓치지 마세요.